저 샤이니 온유의 다이스 앨범이 나왔습니다. 바로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리액션을 좀 해볼 텐데요. 우리 리노 씨가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어 굉장히 기대되고 저는 뮤직비디오 현장을 갔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또 처음 보는 뮤직비디오도 기대가 큽니다. 다이스 시작해볼까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해 롤리 다이스! 가자. 소리 너무 작고요. 다시 다시. 갑시다. 시작 좋죠? 케이크를 저렇게 먹는 사람이 어딨어요? 케이크를 먹다가 찍는 거죠? 이렇게. 너무 놀라서. 저런 사람이 일단 입 닦고 먹는 건데요? 그렇죠. 뭐야? 랜선으로 케이크 지고 있어. 잡아가죠? 안 돼! 음식은 땅에 버리는 게 아니에요. 아 이게 제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 옆에서 감독님. 귀여워 귀여워. 이거 능청수원 형 굉장히 좋아. 놀란 거예요. 감독님. 물에 빠져 잘하고. 색다른 있네요. 오 던져 지금부터? 와 의사해요. 와 의사해! 와! 이야! 예뻐! 찾아다니는 있죠? 첫 번째데다가 식담으로 들어갔었어야 돼요? 주방까지 본거죠? 아, 그렇게. 주문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이건 이 액체의 정체를 볼까요? 저 액체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약간 빈그룹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느낌이지 않나요? 로고재들이 옆에 막 붙어있잖아요. 이런 걸 좋아해요. 춤이셨나요? 아니, 춤. 해야돼요. 오, 드디어 춤이 나와요? 원래 벌써 여기서 춤이 나오는 건가? 아, 나온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걸 바꾸지 못해. 오, 춤이었네. 감추면서 이렇게 약간 세리나무처럼 뭔가 나오고. 던지는 밖들. 그럼요. 다들 액체를 즐기고 춤을 추고, 와인쇼로 춤을 추고. 오, 춤이 너무 잘 어울려. 딱 저 등록을 추는 걸 유인쇼가 한 거잖아요. 진짜, 진짜. 오, 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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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rhoi. distinguish. 놓쳤어. 두 사이 놓쳤어. 옷, 변해야되는데. 오, 뭐야. cientmeri NoonYk. 두 개네?! 놀랐죠? 제가 위험한 형이었는데.. 소아로 봤는데 제가 그 위에 태우시죠? 여부요? 그렇지 오, 예뻐, 예뻐, 예뻐 나 바로 이 집! 마지막에 주사위를 던지면서 오, 이게 바뀌었네 아, 그러네 오, 이게 바뀌었네 근데 항상 검정색이였는데 검은색이였는데 온유형 스타일로 바뀌었네 흰색으로 잘 가졌네요 처음 바뀐 것 같은데, 이거? 어땠어요? 일단 색감이 너무 예쁘고 의상들도 너무 잘 어울리고 그리고 뭔가 그 노래와 이 컨셉이 좀 딱 맞아 잘 떨어졌다 이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뭔가 이 스토리의 여자 주인공과의 관계 뭐가 이게 더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한번 봐서는 모르겠어요 열린 결말일 수 있죠 열린 결말 아, 열린 결말으로? 뭐, 그렇다 칩시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촬영했는데 촬영했던 결과물이 딱 나와서 보니까 처음에 걱정보다는 안도감으로 많이 바뀐 것 같고 오늘부터 진짜 열심히 달려서 여러분께 좋은 모습 많이 많이 보여드릴 거고요 우리 민호의 드라마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아직 멀었는데요? 기대해달라고 아니, 저는 나중에 기대해주시고요 네, 나중에 기대해주시고 온유형의 미니앨범 DICE 굉장히 사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뮤직비디오도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 이거 할까요? 아니요 지금까지 온유였습니다 네, 온유형이었습니다 시작해 롤링더이스 시작해 롤링더이스